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테마특강 2탄입니다. 다음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드디어 강의가 또 개설이 됐습니다. 강의 앞서 사실 이 강의는 선생님이 지금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만 알고 있었던 거 근데 이제 이제는 여러분도 알 때가 됐다. 시험의 성격이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또 상황이 됐고 그래서 올해 이제 야심차게 딱 이런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. 이것은 뭐 강의를 위한 책인가 아니면 독학을 위한 책인가 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. 이런 형태의 교재 또 이런 형태의 강의가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강의일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풀었던 많은 문항들이 정말 이렇게 간편하게 풀릴 수가 있는 거구나.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실은 내신이나 교육청, 사관학교 이런 사설 시험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수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은 선생님이 따로 이제 메인이죠. 그게 메인이라서 고객님 선생님이 일부로 1부와 2부로 교재를 나눠놨어요. 1부, 2부로 교재를 나눠서 1부는 말 그대로 이제 요약정리된 거야.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요거 좀 요런 팁들 알면 되게 빨리 푸는 문제들이 좀 많으니까 니들이 그렇게 좀 정리해줘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고 사전식으로 좀 이용해줘. 요런 느낌일 것 같고요. 그리고 2부는 그거를 바탕으로 그게 정말 수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드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랑 실제로 강의를 선생님이 안내를 드리고요. 그리고 문제도 다 선택이 돼 있는데 이 문제들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. 줌킬러, 킬러 막 이런 게 다 있거든. 근데 다 막 거의 눈으로 풀어. 거의 눈으로 풀어.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야 이게 근데 내가 이해가 되네? 막 이럴 거예요. 왜? 네가 다 따라서 그림을 다 그려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제목의 그래프의 모든 거야. 다음수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수능에서 나왔던 어떤 핫한 그래프까지도 전부 다 주제를 잡아서 넣어놨어요. 그래서 가장 따뜻한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관련된 걸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직접 그려보고 선생님이 일부러 일러를 다 일러스트레터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교재에다 이렇게 그려보고 그러면서 네 거 말 그대로 내 거 아니고 지금까지 내 거였는데 네 거가 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해놨어요. 따라올 수 있도록. 따라해 볼 수 있도록. 그래서 아마 깜짝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교재에 정말 정성이 많이 있구나. 준비가능이 꽤 오래 걸렸겠구나. 그런 걸 아마 느끼게 될 거래서 일단 주제를 선생님이 보유는 드릴게. 그래서 일부가 핵심들을 요약해놓은 거야. 그래서 이 중에 일부들은 선생님이 기코나 실코나 개코해서 그래도 수능에 이 정도로 우리가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. 특히 실전 코드에서 탑픽 잡아서 정리했던 연역적인 사실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있어요. 한 발 더 나아가서 야 내신에 큰 도움이 되고 교육청이야 사관학교 이런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또 요약을 다 해놨어.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다 써놨어.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안다고 해도 선생님이 그걸 수능 문제에 적용하고 이런 건 사실 그게 뭐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그게 이렇게 온당해 보이지는 않은데 근데도 그래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도 있고 뭐 시험이 이제 수능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 수능용 강의를 위한 건 아니야. 일부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이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서 활용해 주는 정도로만 여러분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12개의 주제로 나눠놨고요. 어 다음서 관련돼서 정말 굉장히 상세하고 다 그림을 일일이 일러스트레이트 그려가지고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야. 스스로도 그치?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제 이부야 이부 메인이죠. 야 말 그대로 실전적 해석이야. 와 수능에서 수능 실전에서 원래는 한 막 5분짜리인데 5초면 돼. 5분을 5초로 바꿀 수 있더래. 뭐 이런 이런 주제라서 첫 번째 주제부터 해서 총 11개의 주제로 나눠놨고요. 이 11개의 주제가 전부다 최근 동행의 수능평가 기출을 통해서 아 요새 요런 게 핫하고 왠지 올해 미래에 그치? 이렇게 될 것 같아. 얘네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. 3차 함수의 1대 2의 비율조차도 선생님이 아 야 그치? 아니 뭐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강의할 때는 1대 2의 비율이 지금처럼 대세가 아니었어요. 그런 거 별로 대세가 아니었다니까. 근데 지금은 대세가 됐잖아. 그러니까 혹시 1대 2의 비율 말고도 올해부터 내년에 이후에 대세가 될 법한 거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니 대세가 된 뒤 알면 뭐해. 그럼 일종의 건 뒷북이잖아. 그래서 그런 소재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뽑아본 거야. 뽑아보고 그 안에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또 선생님 맨날 그동안 나만 했잖아. 나만 맨날 그려보고 나만 맨날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나만 실력이 자꾸 오르고 나만 되는 게 맨날 이랬던 거잖아. 그래서 제발 이제 그런 형식에서 좀 탈피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할 일이 따라와서 야 따라해봐.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줄 거야. 멈춰 이런 거지. 잠깐 멈췄다가 네가 그려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봐. 뭐 이런 거지. 물론 강의가 이렇게 끊기진 않을 것 같아. 그냥 멈추는 신용만 하는 거지. 너가 멈출 테니까. 그치? 그래서 직접 다 그려보고 그리고 문제도 해당되는 주제에 가장 핫한 적어도 수능평가원 사관학교 교육청 문제에서 다 웬만하면 4점짜리야. 다 4점짜리고 4점짜리 둘 중에서도 보통은 중킬러 킬러라고 불리는 문항들. 근데 풀이가 다 간결해. 풀이가 다 간결해.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이런 팁들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요. 대신 뒤에 해설지도 넣어놨어. 문제의 해설지도 넣어놨는데 이 해설지는 보통 이제 미정기수 다 잡아가지고 푸는 거. 일단 무식하게 푸는 거. 무식하게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잖아. 그래서 무식하게 푸는 해설지를 일부러 넣어놨어요. 뒤에다가.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도 해보면서 아 야 정말 효율적이구나.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될 것 같아요. 됐나요? 뭐 아무리 선생님이 지나치게 여기서 얘기해도 그죠? 여러분들이 강의 보고 책 교재 보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아. 정말 대단한 또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. 자꾸 패러드해서 미안해요. 선생님도 흥분해서 흥분해서 그런 거야.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느끼게 될 거야. 교재 받아보고 강의 들어보면 정말 야 이런 거 왜 그동안 선생님 혼자 알았어? 왜 니만 알았니? 막 이럴 거야.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.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공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효율적인 풀이를 시간을 좀 절약해서 수능에서 정말 낯선 문제 나왔을 때 거기에 좀 시간 투자 많이 하자고. 컨셉이 뭔지 알겠죠? 강의에서 OT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오케이? 강의에서 봅시다. 바이바이 이itt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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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utte